청계천에 비가 내립니다. 빗소리가 안들리고 차소 차 빗길 차소리가 안들리네. 동화면세점 면세점 사람들이 부르자 하니까 뭐 없겠네. 한국화당성. SK 이런 사람 집 가면 괜찮을려나? 이런 데가 있네. 청계천. 비오는 날인데도 이렇게. 이 건물이 딱 보니까. 한화에 한화. 미래셋. 미래셋 대우 통합된 데 아냐? 신하는 애. 신하는 애가 다 뒤에 건물이 있네. 물가랑. 물고기 잡아먹으려고 준비한다. 물수로 들어갔다. 뭘 잡아먹을까? 무엇이 맛있을까? 지금 딱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청계천에 피데미 잡아먹으려고 합니다. 비오는 날 혼자 다녀요. 날아가버리네. 천둥오리야. 너는 왜 혼자 다니냐. 우리 천둥오리잖아. 물살을 기울고 위로 역주행하네 역주행. 이 초록색 머리가 예뻐 그지? 빛이 나잖아. 광. 광나는 색이 있지. 뭐라그랬냐. 혼자서는 왜 이렇게 신나게 간다. 하이.